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오전 8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마이크로 또 해봅니다 1932년 방흥무는 교동광산을 135만 원이라는 거액의 일본 중외광업주식회사에 매각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광산을 운영하다가 135만 원이라는 거액의 일본 회사에 팔아넘겼다는 것이죠 그때 135만 원이라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려는지 하여튼 거액이겠죠 그 뒤 1932년 6월부터 조선일보 영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33년 3월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부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교동광업소를 운영하며 모은 재력을 바탕으로 부사장 재직 중 조선일보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1933년 7월 8대 사주 조만식으로부터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제9대 조선일보 사주로 취임 활동했다 방흥무 취임 이후의 초대 부사장은 이광수 주필은 서춘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론사업활동 사회사업과 조선일보 인수하여 금광사업에 성공한 그는 영림조림사업에도 투자했다 방흥무는 배우자 승계도에게서 더 이상 아들을 얻지 못하자 첫 이인숙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인숙은 아들을 낳았으나 이 아들은 곧 사망하였다 아들을 잃은 이인숙은 승계도의 도움을 받다가 그의 6월 방흥무가 있는 광산으로 가 생활하였다 승계도와 이인숙을 통해 자녀를 얻지 못하자 42살이 되던 해인 1924년 친형인 방흥무의 둘째 아들 방재윤을 양자로 입영시켰다 친족하이자 양자가 된 방재윤은 결혼하였고 이후 손자 방우영, 방피령, 방일영과 손녀 방순영, 방수경, 방선영 등을 낳았다 방흥무라는 손자 우영과 이령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그는 방재윤의 장남에게 으뜸으로 영화를 누리라는 뜻의 이령이라 이름을 지어줬고 둘째 아들에게는 피령, 셋째 아들에게는 형고같이 영화로 우라는 뜻으로 우영이라고 지었다 방재윤은 소학교 교사직을 사퇴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하였고 방흥무가 경영하던 광산업의 일부도 물려받았다 그러나 방재윤은 1940년 광산 현장에 나갔다가 병에 전념되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아 방흥무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방흥무는 자신이 광산 등을 갈 때는 유독 어린 손자 방일영을 항상 대동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방시가문이 현재도 조선일보를 사주 최대 주준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현재도 방시일가가 경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조선일보를 경영하는 방시일가는 방흥무의 친아들에서 내려온 그 계열이 아니고 첩 2인숙을 아들을 볼 목적으로 첩 2인숙을 얻었는데 2인숙마저도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숨없이 방흥무는 친형인 친형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카 방흥무 조카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 방흥무 조카의 계열에서 내려온 방시일가들이 지금 조선일보를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흥무의 친아들 계열로 내려온 방시일가 아니고 방흥무의 형의 조카들이 내려온 그 계열에서 지금 조선일보를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세상일이 뜻대로 됩니까? 모든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세상일이 뜻대로 된다면 전부 다 출세하고 전부 다 호요시해가고 잘 먹고 잘 살지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사위를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가 잘났다고 부자되고 내가 잘났다고 출세하고 이렇게 살지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뭐 노력해야 한다 물론 노력을 해야죠 물론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주라는 개념도 생기고 운명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방흥무도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일보를 경영하는 방시계열은 방흥무의 친족계열이 아니고 방흥무의 형의 조카들이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0년 1930년 배영옥과 결혼하여 딸 방재숙을 얻었다 1930년 광산업을 정리하였고 언론사업을 비롯하여 유경사업과 조립 및 간첩사업 등을 벌였다 또한 고아원과 사회복지단체의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인망을 얻기도 하였다 삭주지역에서는 그의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1932년 그는 수원군 8탄면 노아리 일대의 갯벌에 일본인이 수차례 투구를 쌓았다까 실패했다는 정보를 얻고 임삼진 등을 통해 조선청독부의 허가를 요청했다 간첩사업은 이후 193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32년부터 은밀히 착수되어 왔다 여기는 이 모습은 뭐냐면 방흥모와 그의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 가운데 앉으니까 방흥모이고 이 가운데 앉은 사람이 방흥모이고 서 있는 이들 중 왼쪽에서 두 번째는 방흥모의 양자 양재훈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방흥모의 원래는 형의 아들인데 양자로 맞은 양자죠 1932년 6월 15일 조선일본사의 입사 조선일보영업국장이 되었다 그의 11월 23일 조만식이 사장의 재산임 될 때 그는 조선일보 부사장에 추대되었다 조선일보는 용지 구입이 어려워 빚을 얻어 쓰면서 버텨오던 중 증권거래사에 다니던 동네 사람 임경래에게 빚을 줬고 임경래는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의 판권을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들과 임경래의 갈등은 계속되어 1932년 6월 1일 조선일보 기자들은 회사에 온 임경래를 강제로 끌어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조선일보 사무실까지 쫓아올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조선일보가 자금난의 허덕이었는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금난의 허덕이던 조선일보를 방흥모가 인수한 것이죠 1933년 무렵 방흥모가 조선일보 인수에 나서기 전부터 그는 한용을 위한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지출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성북동 222번지 언덕에 만해를 위해 기와집 한 채를 지어주는데 시무장이 그것이다 내가 한 15년 전에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이 시무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만해가 일제의 배급을 거부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만해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던 방흥모는 만해가 병석에 누운 1944년에는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 외에도 방흥모는 만해, 한용은, 벽조, 홍명희 등과 함께 새해가 되면 백천원촌에도 같이 다녀올 정도로 두터운 침부를 맺었다 이 방흥모는 한용은과 홍명희를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한용은이는 불교 승려이지만 또 시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교과서에 한용은이의 시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시가 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시가 실릴 정도라면 문단에서 상당한 족족을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해, 한용은은 굉장히 시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홍명희는 북으로 월북해 간 사람인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로당을 전부 다 죽였거든요 남한 출신의 남로당을 전부 죽였는데 그러나 이 남한 출신의 홍명희만큼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홍명희는 끝까지 살다가 북한당에서 끝까지 살다가 술을 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떠도는 말에 의하면 홍명희 딸이 김일성의 성노력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바람에 홍명희가 북한당에서 김일성이 손에 죽지 않고 술을 다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 홍명희는 죽이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등과 함께 새해가 되면 백천 온천에도 같이 다녀올 정도로 그런데 이 홍명희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홍명희가 임걱정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거든요 그런데 홍명희하고 김일성이하고 배놀이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찍힌 장면을 보면 홍명희는 그냥 배에 이렇게 앉아 있고 김일성이가 노를 젓는 겁니다 북한당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가 가만히 앉아 있고 홍명희가 노를 져야 되는데 홍명희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고 김일성이가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보십시오 홍명희를 고의 모셔 앉혀놓고 김일성이가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홍명희를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뭐 어떤 연휴에서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명희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러게 김일성이한테 예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5년 7월에는 경성태평로 일가의 새 사옥을 준공하는 한편 출판부를 신설해 조광, 여성, 소년 등의 월간 잡지를 차례로 참관했으며 운영하였다 한때 1932년 교동광업소를 정리하여 매각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흥무의 광산 매각을 일본 정부 측이 알리고 다리를 놓은 것은 고일청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TV조선은 예전에는 종이신문만 발행했었는데 종이신문에 전성기가 가니까 이제 TV조선이라는 그런 방송을 개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들 말이죠 요즘엔 TV조선 뿐만이 아니고 KBS도 자꾸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요즘엔 유튜브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방송을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유튜브를 본다는 것은 유튜브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죠 그리고 유튜브는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 방송이라는 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보다는 연예인 이런 일부계층의 얘기만 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것이 방송 시청률을 점점 하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유행하고서부터 KBS도 점점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TV조선도 KBS가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TV조선이 말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TV조선도 앞으로 본격적인 또 제2의 창업을 하는 심정으로 다른 방송이 아닌 다른 계통의 사업에 매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가는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최창화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최창화기가 삼성 재벌이 나타나기 전에는 최창화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최창화기가 몰락을 했는가 최창화기가 북에서 남북한이 분단이 됐잖아요 남북한이 분단이 되기 전에는 북에서 광산업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남북한이 가로막힌 초창기쯤 하여튼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최창화기가 운영했던 광산을 다 몰수당한 겁니다 거기는 개인 재산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몰수당하고 나니까 최창화기가 자기가 운영했던 광산을 다 북한 정권에 대해 몰수당하니까 월남을 한 겁니다 월남을 해가지고 남한에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운영하던 광산을 다 몰수당했으니까 상당한 재산의 손실을 봤다 그렇게 재산의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여러 유수한 은행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창화기가 얼마나 부자 있는 거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정말 돈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광산을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은행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다니까 얼마겠어요 엄청나게 됐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왜 최창화기가 뭐라고 했냐면 최창화기는 부자긴 했지만 땅만 파는 부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광산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본 광산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가 대부분 몰락이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팠다 이거야 땅만 파서 부자가 됐는데 그 탄광이 이런 게 말이죠 탄을 캐는 탄광도 그렇고 금을 캐는 금광도 그렇고 지하자원이라는 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또 고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 이후에 다른 사업을 또 창업하는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되질 않았고 그래가지고 최창화기는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몰락의 길을 걷긴 했지만 자기 당대는 정말 호요시가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께도 얘기했지만 TV조선도 역시 시청률의 하락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시청률의 하락이 되면요 광고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 방송이나 신문 이런 걸 광고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TV조선은 TV조선도 지금 시청률이 자꾸 하락이 되고 하니까 이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정말 TV 시청이 자꾸 하락하는 그런 시대에 새로운 그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흥무의 광산 매각을 일본 정부 측에 알리고 다리를 놓은 곳은 고1층이었다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 사건으로 체포된 안창호의 사면 탄원과 보석을 위해 노력하였다 안창호가 윤봉기를 사주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가 테러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 자료나 문건이 없다는 것이 방흥무의 안창호 탄원 이유였다 그러나 총독부 경무국장은 그의 안창호 석방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다 1936년 동방문화학원 뒤에 숭문중학교 고등학교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39년 9월에는 조선일보의 조관 1회, 석관 2회의 1일 3회 발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숭문중고등학교 재단도 운영하고 했으니까 교육사업도 손을 댔다 이런 얘기고 1939년 9월 전에는 조관 1회, 아침에 한 번, 석관 저녁에 2회 그래서 하루에 총 3회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방흥무가 인수하고 나서 조선일보 인수 과정, 안창호, 방흥무 공조 12명과 서첩 안창호와 방흥무가 기록한 조선일보 서첩이라는 것이죠 그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된 계기로는 조만식 등의 권고로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됐다 한다 주요한 등은 그에게 일본에게 넘어가느니 그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는 것이 옳다고 계속 설득했다 조병옥과 주요한 등은 조만식에게 진지하게 조선일보 운영 문제를 수기하였고 그 와중에 그 이름이 나왔다 1932년 무렵 조선일보는 사체업자 임경래에게 판권이 넘어가 있었다 조만식 측은 판권을 임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 방흥무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기 바로 전에 잠깐만요 방흥무가 조선일보를 정식으로 인수하기 전에 조선일보 판권이 임경래에게 이미 넘어갔었다 그겁니다 사체업자 임경래에게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가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흥무가 조선일보를 인수할 때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던 부채, 사채 이런 것까지 다 갚아주는 그런 조건으로 방흥무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것입니다 1932년 8월부터는 그가 조선일보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1932년 12월경 조만식은 방흥무에게 6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일보를 인수하라고 적극 설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방흥무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를 인수해라 적극적으로 주의해서 자꾸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12월 말 방흥무는 조선일보 인수 의사를 정식 표명 조선청독부에서는 인수 자금의 확인을 요구했다 방흥무는 이때 자금을 제시 못했다 1932년 6월 15일 임경래는 조선일본사에서 쫓겨나자 경성부 명치정 이정목 82번지에 동순태 빌딩에서 논설위원 신일룡 등을 영입해 4면처리 석관 조선일보를 발행했고 조선일보사 사원들은 안재영 명의로 조선일보를 계속 발행했다 이로써 시중에는 두 종의 조선일보가 간행되었다 갈등은 그해 11월 23일에 중재되어 사장의 조만식 부사장의 임경래 양원 부장 겸 전무에는 조병옥 편집국장에는 주요원을 임명하여 두 개의 조선일보를 통합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조선일보가 발행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3년 초 그는 금광과 광산을 완전히 맥각하고 조선일보를 매입하기 위해 4천원이 입금된 통장을 조선총독부에 제시하였다 총독부는 판권 문제나 자금 문제는 복잡하다며 기존의 인가 거부를 철회 종례의 인가를 취소하고 그에게 인가를 다시 내주었다 1933년 1월 16일 그는 정식으로 조선일보를 인쇄했다 또한 그는 조선일보가 용지 인쇄기구 부족으로 진 빚을 모두 청산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빚도 다 탕감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방흥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겁니다 원래 자금난으로 고통을 받던 회사를 인수할 때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빚까지 다 정리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성부에서 생활하면서 방흥모는 스스로 사투리를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지읒을 지읒으로 발음하는 평안도 특유의 발음은 완전히 고치지를 못했지만 업번만큼은 정확한 경화체를 구사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일보 매입 과정에서 금광, 중계 등을 성사시킨 고일청에게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보다 15만 원을 이자로 쳐서 지급하였다 동시에 교동 광산 등 광산 퇴직자들에게도 위로금을 보내주었다 자신이 임명한 광산 총감독 방상진에게는 5만 원을 감독 방흥석에게는 3만 원 재무담당 이왕백에게 3만 원 광산 관리 담당 노익은에게 3만 원을 줬고 전기기술자로 근무한 김선태 등에게는 6만 원을 줬다 재무담당 이왕백에게는 3만 원 광산 관리 담당 노익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했던 광산의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원들에게 이렇게 퇴직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3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은 거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말이죠 이 방흥모 시대 이때는 전이라는 게 퇴직이 됐던 시대예요 원 원보다 더 낮은 전이라는 그런 화폐 단위가 퇴직이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되려면 한 100전이 모여야 이론이 되는지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뭐 전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나는 요즘 사람이니까 전이라는 화폐 단위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는데 만 원? 아 만전? 천전? 하여튼 그게 모여야 이론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보다도 더 낮은 단위의 전 단위의 화폐가 사용될 때니까 3만 원이라면 그때 3만 원이라면 지금 엄청난 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웬만한 일은 다 전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이라는 단위가 천전인지 만전인지 하여튼 그게 모여야 이론이 됐다고 하죠 그럴 때 3만 원이니까 상당한 거액이죠 그래서 섭섭지 않게 퇴직금들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성 노아리 간첩사업 1932년 경상에서 조선일보 인수를 준비할 무렵 광산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면서 방흥무는 전국의 간첩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가 전해들은 간첩지 후보 중에는 수원 노아리, 현 화성시 노아리도 있었다 수원군 8탄면 노아리 일대의 갯벌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3번을 도전해서 실패한 곳이었다 방흥무는 1935년 조선청독부로부터 산첩지 매립허거를 승인받았다 그러니까 간첩사업에도 손을 댔다 이런 얘기죠 방흥무에게는 그때 교동금광을 판 자금 135만원 중 35만원을 광산처리 자금으로 지출했고 나머지 100만원 가운데 50만원 조선일본사에 투자된 돈이었다 조선일보사로 투자된 자금 50만원을 제한 나머지 50만원에서 8탄면 노아리의 간첩사업 투자금과 조림사업 투자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 50만원이라는 건 상당한 돈이죠 여러분들 간첩 바다를 메우는 간첩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토목공사 토목공사가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거기다 흙을 나르는 트럭을 적어도 20, 30대 이상 동원하고 중장비를 동원하고 이러려면 인부를 동원하고 이러려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 토목공사는 원래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 간첩사업을 50만원에 따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50만원이라면 지금의 화폐단위로 따진다면 적어도 5억 정도의 돈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토목공사를 벌이려면 아무리 적어도 억단위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억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아니면 500억이라든지 5천억이라든지 그렇게 됐겠죠 5억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천억대의 돈이 있어야 그래야 토목공사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지 토목공사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토목공사를 벌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1935년 방흥무는 경기도 수원군 8단면 노아리 간석지 325정보 약 9만 5천평의 땅을 조성하는데 1km의 재방을 쌓고 바다를 막아서 생겼다 1935년 조선총독부의 매립 허가가 나오자 방흥무의 고향 정주군에서 17가구가 이주해왔다 그러니까 간척사업을 하니까 방흥무의 고향 정주군에서 17가구가 화성의 간척지로 이사해왔다 이겁니다 1937년 재방공사가 완공된 이후 저수지공사, 배수로공사, 정지공사, 연분제거 작업 등이 4, 5년간 계속됐다 이때 간척지 농장을 하나 마련하여 박농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100만평의 농장을 임삼진에게 관리시켰다 또한 서포리에서 노아리까지 직선거리로 1km를 연결한 공사를 추진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척사업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간척사업을 하게 되면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게 되면 당장은 어떻게 농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분 때문에 그래서 그 염분을 빼내려면 한 4, 5년간을 좋게 걸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100만평의 농장을 마련했고 또한 서포리에서 노아리까지 1km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공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방흥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개인 돈으로 국가 돈으로 간척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돈으로 이렇게 거대한 토목공사, 바다를 메우는 간척공사를 벌이고 있으니 방흥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염분이 점차 빠지면서 농사가 제법 되기 시작한 이후 이곳은 7년간 흉작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농토로 변했다 염분이 빠지고서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했는데 7년간 한 번도 흉작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비록 바다를 메운 땅이긴 했지만 얼마나 그 땅이 효자 노릇을 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방흥모 송덕비는 간척사업이 완성된 이듬해인 1938년 10월 8탄면 유지와 소작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 짓는 소작인들이 얼마나 방흥모를 고맙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방흥모의 송덕비를 거기다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흥모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오갈 데 없던 우리가 여기서 땅을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방흥모 덕분이다 이렇게 방흥모의 덕을 기르는 그런 빛까지 세웠다 이런 얘기죠 이후 간척사업을 얻은 땅에서 벼 1,200 가마가 상산되었으며 참여하는 소작인은 220여 호에 이르렀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방흥모가 참 좋은 일을 한 겁니다 벼 1,200 가마가 생산했다니까 그 1,200 가마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거기에 그 농사를 지었던 소작인이 220여 호에 이르렀다 220여 가구가 소작인으로는 농사를 지었다 220여 가구가 농사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게끔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구 수로 220여 가구니까 보통 한 가구당 예전에는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았었거든요 한 가구당 아무리 못해도 4식구나 5식구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적다 해도 그러니까 한 가구당 4,5 식구를 계산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220 곱하기 4,5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흥무덕분에 먹고 살게 되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인수와 경영 1933년 1월 16일 그는 정식으로 조선일보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창립 1월 18일에 발표된 창립 취지서에는 창립위원장 방흥모, 창립발긴방흥모, 조만식 고일청 외 등이 참여했다 일단 그는 조만식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부사장으로 있다가 그해 3월 13일 다시 부사장에 취임했다 4월 25일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되고 4월 29일에는 조선일보의 조관석관자의 발행을 부활 확정시켰다 1933년 7월 10일 총독부로부터 조선일보사의 법인 등록 승인을 얻어냈다 7월 10일 조만식의 사퇴로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1933년 그는 자신의 아호를 추내서 개초로 바꿨다 그는 유능한 문인필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금 1천 원을 걸고 작가를 영입하였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방흥모가 인수한 후에 방흥모가 상당히 아이디어를 좋게 발휘한 겁니다 조선일보의 이름난 글을 독자들이 아주 감동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난 글을 올릴 수 있는 문인들을 뽑아내는 그런 상금은 1천 원을 걸었다는 겁니다 상금 1천 원을 걸고 이름난 문인들을 조선일보에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일보를 거쳐간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조선일보를 거쳐간 유명한 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학계의 거목들이 많아요 첫째는 이광수도 그렇죠 그 바람에 조선일보가 메이저 언론으로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때 그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의 필진들을 스카우트 영입했는데 이 중 이광수 등 일부는 자신이 먼저 근무하던 신문사 사주들에게 아무런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흥무의 스카우트 제의를 예응하고 아직 비신사적이라는 지태를 받기도 했다 1933년 9월 14일 총 자본금 50만 원의 자산으로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법인 등기를 마쳤다 1934년 3월 25일 이광수를 빌었다 여러분 이광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문인이죠 우리나라 문학계의 진짜 별입니다 별 이런 훌륭한 문학가들을 영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위상을 빛내고 조선일보 거기하면 이야 거기는 참 기라성 같은 문필들이 있었지 이런 인상을 남기게 되는 그래서 조선일보가 메이저 언론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 그런 길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십시오 서춘 김동진 김동진이가 유명한 사람이며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을 썼는지 그것도 그렇고 운영궁의 봄이라는 그런 소설도 유명합니다 김동진이가 함상훈 신태익 등을 조선일보로 영입해왔다 그 외에도 정주군 출신 언론인 작가들이 조선일보로 많이 오게 되었다 이후 동아일보와 갈등하게 되었다 1933년 8월의 동아일보 호위에 의하면 조선일보와 평안도의 돈을 가지고 와서 평안도 사람을 중심으로 신문을 해나간다는 바람에 남달리 애양시민 많은 평안도 독자들은 동아일보를 버리고서 조선일보로 쫓아가게 된 것이 그곳의 대세인 모양이다 하였다 동아일보 지상의 소식통은 이광수 서촌의 의원해직 사령이 지상에 나타났고 이튿날 소식통은 그 두 사람은 방응모가 정주신문을 만들겠다고 조선일보로 데려갔지라고 하였다 동아일보의 반응에 어떤 인사는 동아일보에서는 요새 담양군 사람이 세 사람이나 들어갔지 방응모가 정주사람만 쓰면 송진우라고 담양사람을 못쓸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던 사람을 스카우트해가는 방응모를 동아일보는 비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시중에는 그가 안창호를 조선일보로 영입하려한다는 소문이 들었고 이는 그대로 윤치호에게도 전해줘 윤치호 일기에 실리게 되었다 윤치호는 방응모가 영입한 이들 중 이광수의 딱 한 사정을 배려해준 김성수나 송진우에게 일절 통보 없이 조선일보로 이직한 이광수를 비토하였다 이광수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명했던 독립운동가 안창호도 조선일보에서 영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광수가 조선일보로 옮겨와 부사장직에서 9개월 근무했다 당시 조선일보내에서는 문모라는 이가 이광수의 등장으로 자신의 입지 약화를 우려해 오랫동안 이광수를 내보내려 흉계를 꾸몄다고 한다 이광수는 1934년 5월 25일자로 돌연 사임하였다 문모는 그에게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방응모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 그리고 문모로 하여금 즉시 금강산에 들어가 이광수를 다시 데려오게 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아들 봉군의 사망으로 시리에 빠졌고 1935년에 가서야 이광수를 조선일보 고문이자 필진으로 재영입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방응모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경영자 방응모라는 사람이 이광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광수가 자기와 똑같은 동양사람이고 더군다나 이광수는 그때 당시 굉장한 팬을 몰고 다니던 시대의 최고의 명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광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명필이었고 자기와 동양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광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오늘 토요일 첫 번째 녹화는 여기서 끝냈고 오늘 뭐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자선기부와 사회활동 사회사활동을 다음에 녹화할 때 하도록 하겠고 내일은 말이죠 내일은 내가 녹화할 수 있는 건 오늘 뿐이죠 내일은 왜 녹화를 못하는 거 하니 지금 내가 조선일보를 맡아서 운영한 방응모를 하고 있잖아요 내일은 서울의 흑석동에 가면 동작구 흑석동에 조선일보 유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조선일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촬영을 해가지고 내일은 그 박물관을 촬영하러 갑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녹화를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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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